오늘은 어떻게 받으려고 한 거 모르고 비율으로 한 1년이 지났는데 근데? 얘는 그럼 먹게는 예쁘고 따뜻한 거부터 먹자 이거 따뜻하게 지금 숟가락 집게 그럼 면 먼저 먹어봐야지 대체 아니 근데 먹을 거만 먹을 건데 야! 이제 안 나왔네? 나중에 내가 계산했었어? 카드를 대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누가 보이네 뭐가? 비가 참니듯 응? 응? 약간